마포구가 2020년 제17회 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총 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. 국제비즈니스 대상은 전 세계 기업과 지자체 등에 한 해 동안 펼친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60여 개 국가에서 3,800여 편이 출품됐습니다. 군은 라이브 이벤트 부분에서 양화진 근대사 백길 탐방으로 금상을 기업 및 조직 부문의 비영리 정부기구 분야와 최우수 기업 사회공원 프로그램 분야에서 MH 마포 하우징으로 2개의 동상을 수상했습니다.